아산 온천에서 여자 장애물 최강자전을 펼치겠습니다 남자 드림팀은 남자 드림팀의 재충전의 시간도 되고 쉬는 동안에 그리고 여자 드림팀은 재도전의 시간 좌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적어요 남자들 못지않은 상태된 부담팀은 큰 사랑을 받았던 아 나 너무 사랑스러워 종합장암을 경기한 최강자 드디어 오늘 그 세 번째 서막이 열린다 그대로 그대로 뛰어 미모와 체력으로 완전 투자 장애물을 정복하러 온 연예계 대표 건강리인 16인의 거침없는 도전 우와 대박 단 하나의 여왕 장순하게 펼치는 시원한 한판 승부 잠시 후 펼쳐집니다 1탄은 2탄의 여왕 58초 48의 기록 대단했습니다 여성 최초의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었고요 2탄은요 2탄의 여왕은 시스타의 보라 여자 장애물 최강자전에 나와서 한방의 여자 체육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3탄 과연 어떤 여왕이 이 무대에서 최고의 신화를 만들지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은 조신한 아나운서가 아니다 아나운서계의 프라이터 아나운서 오정현 정당 오정현 아나운서는 저희 바이빙돼서 온몸이 멍이 들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뒤에서 저 망토를 들고 나오시는 퍼포먼스 선배를 알아보는 역시 아나운서들의 위계질서 저희 아나운서들이 단아하고 정적인 모습만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약간 체력과 또 어떤 두뇌플레이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로 꼭 한 번 승리를 걷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연예계 인정한 센 언니들이 떠다 섹시함과 터프함의 조화 아름다운 그녀들 박은지, 주얼리, 하주야! 박은지씨 오랜만에 나오더니 굉장히 더 예뻐졌어요 하나, 둘, 셋, 찰칵! 그래도 뭐 5등 안에 들지 않을까? 실물로 보면 되게 더 예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밖에 많이 다니려고 노력해요 개콘 3위반 김지민, 이희경, 김해선! 오우, 의사렘! 오늘 우승 저희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대표 운동을 잘하는 개그우먼일 거예요? 아마도? 저도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올라가는데 균형을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아, 타고났구나 모자란 게 뭘까? 저번처럼 그냥 제 감을 믿어요 인생의 장애물이란 소리 들어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승부욕만큼은 걸그룹 최강 다시 뵙! 고! 승부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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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팀에서 저의 메이크업은 포기한 지 오래고요 손눈썹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은 또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불가능은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첫 출연에 영혼까지 꿈꾸다 클람의 진희 endes지나 우우우의 첫 출연에 프리즘을 잡았어요 각오 한번 해 주십시오 각오 예, 저희 오늘 첫 출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봐왔던 출발 드림티브에 나오게 돼서 예,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오늘 첫 출연인데요 남부는 신입 맞죠? 네 신입 맞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